아누바라 감정과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히라! 어사스! 통로가 완전히 붕괴됐다 여길 파낼 시간은 없겠군 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누바라과 다른 자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말해라, 어리석은 자 때가 왔군 불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통부위가 되겠군 서리안이 굶주렀 빙하에 도착하면 이 금이 필요할 것이다 서리안이 굶주렀 메루비안이 망할 장애물을 많이도 만들어놨고 정확하게 움직여야겠어 그리스 또 지진이다 마약한 겁쟁이 같으니 서리안이 굶주렀 서리안이 굶주렀 괜찮겠군 겅 그리스 랩 겅 랩 벨 겅 랩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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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하니 굶주렀다.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고통을 남겨준다. 드디어... 때가 왔군.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렀다.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괜찮겠군.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렀다. 때가 왔군. 지금이다, 서리하. 말조심해라. 서리하니 굶주렀다. 때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고통을 안겨주마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리치 왕을 위하여 하, 드디어 하, 드디어 때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이번엔 또 뭐지? 서리안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하, 드디어 지금이나 서리안 괜찮겠군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하, 드디어 괜찮겠군 아노바라가 살아있었군 리치 왕께서 널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이 미궁에서 홀로 살아남았을 줄이야 말 조심해라 기간은 흐르고 있다 확실하게 산자도 죽은 자도 또 지진인가 서둘러야 한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 양호 태세를 나는 어로붙은 왕장으로 살아남다 서리안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때가 왔군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때가 왔군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렀다 하아... 괜찮겠군 시간은 흐르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내겐 좋지가 없다 네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하아... 드디어... 시간이 없다 출구를 찾아야 해 하아... 드디어... 금이 더 있다니...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사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사 괜찮겠군 나놈들이... 출구를 통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겠어 하아... 드디어... 하아... 드디어... 하아... 드디어...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렀다 마약한 겁쟁이 같다 수술은 palace 요리하니 Happiness 나는 도움이 essentials impacted 특이하군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내룹의 이름으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서리안이 굶주렸다 자, 서둘러라 저 문으로 나가자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바로 저 너머에 있다 태양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반갑군 잊지 마라 일리단과의 진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지저의 어둠을 뚫고 온 덕에 귀한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군